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얼마 전에 천안함 좌초서를 퍼뜨려온 신상철씨가 천안함 피격 사건을 다시 조사해달라고 진정한 데 대해서 정부 측에서는 해당 의견을 수용해서 재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발표를 해가지고 난리가 난 사건이 있었죠. 물론 정부 측에서는 재조사 결정 이후에 논란이 일고 여론의 역풍이 불자 지난 2일날 각하 결정을 내렸지만은 이번 사건으로 천안함 유족과 생존자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국민들에게는 이번 정권이 나라를 지키다가 희생된 이들보다 음모론에 힘을 실었다면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도된 소식을 보니까 이번 천안함 재조사 논란 과정에서 대통령 직속 군 사망사건 진상규명위원회가 천안함 침몸 음모론을 기반으로 한 87페이지 분량의 진정서가 접수된 뒤에 안건명에서 천안함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땡땡땡 외에 45명 사건으로 바꿔서 재조사를 의결했던 것으로 이번에 드러나가지고 사실상 표지 가리를 해서 천안함 사건 재조사에 들어가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주장이 나와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이채희 의원에 따르면은 군 사망사건 진상규명위는 지난해 9월달에 천안함 좌초서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었던 신상철씨의 재조사유구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신씨는 진상규명 대상 사망인 이름에 2010년 천안함 승조원 중에 사망자라고 썼고 진정서에는 좌초서를 비롯해가지고 국방부의 증거인멸설이라든가 북한 어뢰 설계도 조작설 등 11년 전에 음모론을 그대로 반복해서 담았는데요. 하지만 규명위 측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보고 이 진정을 즉각 각하하지 않고 천안함이라는 명칭도 들어가지 않은 안건 이름을 붙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미 11년 전에 민군 합동조사에서 북한 어뢰 공격에 의한 침몰로 결론을 내린 중차대한 사안을 일반 군 의문서하고 똑같이 취급해서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게다가 규명위 측에서는 땡땡땡 외에 45명 사건에 대한 조사 개시 결정안을 같은 해 12월 원안에 의결을 시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정치권에서는 의결위 측에서 제목갈이 또는 표지갈이를 통해서 재조사를 개시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천안함이라는 이름을 달아가지고 안건 위에 올리면 논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은근슬쩍 제목을 바꿔서 끼워 넣어서 통과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명위 측에서는 천안함권 역시 다른 안건과 같은 형식으로 이름을 붙인 것뿐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또한 일부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천안함 재조사하고 관련된 것인 줄 모른 채 통과시켰을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규명위 관계자 측에서는 관례적으로 안건명에는 망인의 이름만 주로 들어가 있는 데다가 회의 당일에 안건 수시권을 함께 의결을 하느라 의원들이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으며 규명위 측의 이와 같은 말은 결과적으로 부실심사를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안건을 끼워 넣은 쪽에서도 분명히 위원회에서 일처리를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해당 사건에서 천안함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땡땡땡 외에 몇 명 사건이라는 이런 이름을 붙여가지고 안건 심사에다 올린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지적이 충분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위원회에서 살펴보는 안건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제목이라든가 서론만 보고 결정하는 이런 의결 방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안건 끼워 넣기를 해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고 충분히 지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변 출신의 인사가 위원장,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규명위의 정치적인 성향하고 무관하지 않은 조치가 아닌가라는 이런 지적도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이채익 의원은 신상철씨의 진정인 자격이 불분명한데도 규명위 측에서 조사를 개시했던 것도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신상철씨는 진정서에서 생존자들의 증언을 검토했을 때 폭발 소견보다는 충격 소견이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사실 또한 군 당국의 폭발 결론은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고 이는 군 사망 사건을 목격을 했거나 목격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직접 전해들은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는 진정인의 자격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런데 천안한 사건 관련해가지고 이런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현 정권의 태도를 보았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문 대통령은 취임 후에 천안한 폭신과 관련해가지고 작년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라는 정도만 입장 표명을 했을 뿐인지 딱 찍어가지고 북한의 소행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으며 또 이번 정권 들어가지고 천안한 폭침 주범으로 알려진 김영철 북한정찰총국장을 초대해가지고 국비인 대우를 해줬고 이번에 천안한 제조사 논란 역시도 대통령 직속인 규명위가 제조사에 집착을 한 것도 남북 문제에서 굉장히 껄끄러운 천안한 문제에 대해서 북한의 눈치를 봐가지고 자꾸 이런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게 중론입니다. 아무튼 정권에서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보니 천안한 유혹이라든가 장병들은 나라가 미쳤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청와대 앞에서 죽고 싶은 심정이라면서 분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논란을 근절을 하려면 문 대통령이라든가 청와대가 천안한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또 제조사 논란 관련해가지고 유족과 장병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도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보은처의 거짓말 역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난 26일날 국립대전현충원 서해 55 용사 묘역에 놓여 있었던 문 대통령의 조화 철거 논란과 관련해가지고 보은처가 거짓 해명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당시에 현충원은 문 대통령이 참석을 했었던 제6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 종료 2시간 30분 후에 조화를 모두 다 철거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유족이라든가 생종 장변들이 아니 전례와는 다르게 왜 이렇게 빨리 조화를 다 철거해버리는 것이냐 서해 수호의 날 행사를 추모하는 것이 껄끄러운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자 보은처 측에서는 안장식이라든가 추모식 등 행사가 끝나면 당일 근조 화환 수거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라면서 작년 서해 수호의 날에도 당일 수거를 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니 사실은 보은처의 해명과는 완전히 달랐고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보은처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해 수호의 날 55 용사 묘역 조화는 행사 3일 뒤에 철거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또 2017년에서 2019년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 이후에 조화 철거 시점에 대해서도 보은처 측에서는 확인이 어렵다라고만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보은처가 보도 자료에서 언급한 당일 수거 원칙도 사실하고 달랐는데 보은처는 현충원의 관련 내부 규정과 근거를 제시하라는 윤창현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주말 긴급한 언론 대응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착오가 있었다라고 답을 했고 이에 대해서 대전 현충원장은 천안함 유족 회장에게 전화로 사과를 했으며 유족 등은 생업 등으로 참배가 늦은 유족들을 고려해가지고 앞으로는 3일 정도 화환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 측에서도 일반적으로 3일 이상 꽃이 시들 때까지 조화를 놓아둔 것이 상례이기 때문에 이번에 보은처 측에서 행사가 끝나고 3시간도 안 돼서 모두 다 철거한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아무튼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서해 수호의 날 행사라든가 이 천안함 관련 논란을 보면은 상당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왜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대처하는지 도저히 좀 이해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며 현 정권 들어가지고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이라든가 이 천안함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정부 측에서는 이런 논란이 있는 것 자체가 나라를 위해서 희생된 군인들이라든가 유족들 생존 장병들을 능욕하는 것이라는 것을 좀 자각을 가지고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조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수구는 그만 그래서 우리 힘이 플러스 많이 됩니다 巴 Boules